야, 이거 맞아? 네, 그게 저... 이것들 봐라. 차렷. 열중 쉬어. 열중 쉬어, 이 새끼야. 그만하시죠. 얘 방금 뭐랬니? 존나이 컸다. 이 새끼 이거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, 어? 7126번. 대가리 박아. 야, 이 새끼야. 아, 씨발놈이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. 마지막이다. 대가리 박아. 개녀? 눈빛 마라. 박으라고, 대가리 새끼야. 어? 잡아? 대가리 박으라고. 아, 씨. 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고 그래요? 뭐, 간수면 다야? 여기 인권도 없어, 씨발. 여기 군대야, 씨. 대가리 왜 박아. 이리 와, 씨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, 정말 누구 앞서고. 뭘. 내가 질문했어, 씨. 아, 이 양아치 새끼. 똘만이 하나는 잘 넣었네, 아주. 그럼 어쩌다 쓰레기 지내기야.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어디 가야, 이 새끼야. 이리 와, 이 새끼야. 이리 와, 이 새끼야. 어디 가야, 이 새끼야. 어딜 도망가. 아, 이 새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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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골 손님 났네, 단골 손님 났어, 씨. 저저리 가, 이 새끼야. 누가 보면 먹방에 꿀이라도 발랐는 줄 알겄네, 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야. 아, 아, 줍다. 문 닫아. 아. 아,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